고춧가루 기름,중심, bacin 결정 갈래 고춧가루 다 왔어 백 Tribal 고춧가루 아 property 야채 아 두려운 생크림 참기름 으정 thank 고춧가루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추 짜잔, 욕실입니다. 이 뒷골목이던데? 아니, 거기는 파우치 두고 말 안 했거든. 이런 거 예쁘긴 하다. 이 색깔 아니야? 내 색인 거 같아. 그치? 나 롬앤 좋아하거든. 이렇게 다 먹으러 왔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많이 그리시더라고요. 입술 너무 똑같이 그렸다. 나는... 나는 핑크가 잘 어울린다. 나 핑크가 잘 어울린다고 했거든. 나 핑크가 잘 어울린다고 했거든. 지금 향은 아저씨가 잘 어울린다. 난 이러니까 안 어울린다 했거든. 난 이러니까 안 어울린다 했거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퍼스널 컬러 진단받고 급하게 영상 편집을 좀 해야 돼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영상 편집하고 노트도 출근해야 돼가지고 세안을 좀 따르고 하는데 털을 딱 벗고 쓰는데 그러면 촬영할 수 없으니까 룬압 샤워까지 마쳤고요. 룬압 소개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좀 켜봤어요. 포레오에서 보내주신 포레오 룬압3입니다. 다른 유튜버 분들 브이로그랑 뷰티 영상에서도 되게 많이 봐가지고 익숙한 제품인데 생소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분당 수천 번의 미세 진동으로 딥클렌징을 할 수 있는 클렌징 디바이스예요. 민감성 피부, 각성 피부, 보통 피부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저는 보라색 민감성 피부 타입을 사용 중입니다. 포레오에 클렌저를 묻혀서 포레오 전원을 켜고 이마, 볼, 턱, 손으로 동그랗게 눈을 그려가면서 롤링 해주면 돼요. 포레오에 클렌징 디바이스 포레오가 더 편하고 모공 속에 있는 피지, 노폐물까지 깨끗하고 꼼꼼하게 지워져서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포레오에 클렌징 디바이스 세 가지 마세요. 포레오에 클렌징 디바이스 클렌징부터 스킨케어까지 마무리해봤는데요. 포레오루나3를 사용하면 내 피부 속 무거운 각질까지 제거돼서 확실히 피부결도 부드러워지고 기초화장품 흡수도 더 잘 돼서 피부가 이렇게 촉촉해져요. 불고기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 기존 경로로를 등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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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는 사람이 안 한다고 빨리 말하면 더 좋다. 이렇게 낮에 나오신 적 없어서. 그럼 하자. 물 맛 자체! 물 맛 자체! 야! 케이크. 간식 떡잎마카롱 타르트 뭐야? 꼬부하려고 했는데 그냥 냥아 냥이 믿었잖아 푸른 타르트 벽이 넓으니까 크게 쏠 수 있잖아 근데 회색이라서 조인어 재미없으려봐 근데 이거 뭐 오픈한 줄 이렇게 봐 조금 이렇게 된다 어쩔 수 없다 다 말지요 나는 솔로를 줄까? 그럴까? 옥이 안 받냐고? 아니 별 했잖아 별 했는데 나도 저기 나가고 싶다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친구 만들어서 오는 건 좋은데 소스 어디있냐 소스 몇번 욕심 소스를 좋아하는거야 방을 했는데 영광입니다 오 lentils 먼저 이렇게 말을 해주셔서 반응 오 변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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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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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 이 선수는 덕분에 상취가 좀 많이 살아요... 요즘 시원에... 조금... 괜찮아요... 언니 이거 아바르트 좋아 나도 아바르트 좋아 연유도.. 야 근데 그게 잘 안 빠지더라 어떡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어머나 저런 마디가 저리 잘 잤어 쓰레기 쉬워하는 거 아니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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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줄까? 케이크 먹을까요? 배송하는 거구나 이거 괜찮다 귀여성이 좋네 냠냠쿵 먹방 약간 멋있는 종이인데 크다 무겁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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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허허허허 으허허허 슈베리 슈베리 샌드위치 샌드위치를 또 잡았어요 샌드위치를 또 잡았어요 아니요 우리 엄마가 저녁해 주실 거예요 내일이 되면 샌드위치가 상할 텐데 심한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이 남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샌드위치 샌드위치 1톤에 뭐가 없더라 1톤에 그거 있거든 목란 어디있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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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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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위치 로브 같은 거 편해? 월간은 여름하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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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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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김 옳지 트라이 여러가지 poking 이게 엄마 będę 펜치 conducted 포마 Asthma 아이섀도우도 샀어요. 요맨 베어덴 아이즈 말린 망고 튤립 카메라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아이섀도우도 샀어요. 이거 뭐 받을 수 있냐? 긴급생계지원금 어떤 색깔을 생각하니까 앞에 갔습니다. 다음날 다음날 만족스러운 식사 내린다 같이 왔었대 해론 찌하씨를 말할 때 희해하 고소한 로봇 로봇 롸 로봇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프트 웬션에서 사온 화분인데 여기다가 홍삼이랑 커피 스틱, 아이스틱 이런 스틱 제품들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아이스틱 박스에다가 막 다 담아가지고 썼거든요 예쁜 통에다가 넣으면 보기 좋고 정리도 좀 더 잘 될 것 같아서 사 봤어요 음 괜찮아요 조이구를 좀 세트로 맞추고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후보가 조셉조셉이랑 실리팟 요구였는데 실리팟 제품이 색깔이 좀 더 제 마음에 들어서 실리팟 걸로 구입을 했고요 실리팟 프리미엄 실리콘 모던 조이도 세트예요 뒤집게, 주걱, 집게, 북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스탠드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저렇게 딱 걸어두면 됩니다 소름이 다음에 가자 소름이 있어야 돼요 생일이라서 주말에 수름이 데리고 멀리 좀 좋은 데 갔다 오려고 했는데 친구가 코로나 확진자랑 동선도 겹치고 계속 목도 아프고 그래서 코로나 검사도 했는데 검사상으로는 일단 음상이 나왔는데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서 찝찝해가지고 당분간 안 보기로 하고 일단 약속은 다 취소했거든요 운동장을 못 데리고 와가지고 너무 아쉽네요 하이파이브! 응?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뿌이! 솜 이제 네 살이야 스물여덟 살 은니하네 은니야 아아앗 아아앗 아앗 미세먼트 아앗 아앗 하지마 으흐흑 아 으 으 지금 다운로드 으 그러면 아 아 아 으 으 으 I'm not darling looking for your love Cause every time I think I'm getting over her Cycles back around